진정한 노래 문득 돌아보면 같은 자리지만 난 아주 먼 길을 떠난 듯했어 만날 순 없었지 한 번 어긋난 후 나의 기억에서만 살아있는 먼 그대 난 끝내 익숙해 저게 영화 감동이 이게 지금 어떻게 존재해요? 20년 전 핏인데 비슷하잖아요 영탄동 분장입니다 제 생각이 나서 푸샷을 한 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잘해주세요 와아아아 ㅠㅠ 지난 얘기와 이별 후에 비로소 눈 뜬 나의 사랑은. 아, 영화 같아. 영화 같아. 와, 대박이다.